안녕하세요 하늘의 역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주시대 우리의 나아갈 길이란 제목으로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지금 강의 제목이 하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할까요? 어떤 사실을 애우고 아는 척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늘의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우리 배달민족이 우주시대에 더 훌륭한 영성문화를 지닌 세계를 이끌고 가는 그런 나라, 민족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결론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논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제 태극기가 달리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문화유산 국기를 가진 나라입니다 지금 아직 인류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는 않았겠지만 인류문화유산이죠 왜? 태호복희의 우주 이 태극을 그대로 우리가 국기로 가진 겁니다 고정황제께서 박영효한테 이런 국기를 달고 가라,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다 공부해서 아시죠? 동서남북으로 천문사계가 있고 대각선 방향으로 지리사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효가 가는 과정에서 지리사계를 뺍니다 대각선의 4개를 빼고 천문사계를 남긴 4개 국기를 결국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기의 원래 모습은 저거예요 여러분 저게 뭡니까? 꼭 정말 털 뜯긴 닭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방 후에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이 천문사계만 남은 국기를 이렇게 아주 잘 디자인했습니다 어느 어르신인지 정말 얼굴 좀 뵙고 싶어요 이 태극기를 이렇게 이쁘게 디자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신기한 것은 태극의 지름을 1이라고 할 때 효의 두께는 12분의 1, 그 사이 틈바구니는 24분의 1입니다 여기는 길이는 2분의 1, 폭은 3분의 1, 거리는 4분의 1 얼마나 참 조화롭습니까? 마치 피타고라스의 우주를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아름답게 디자인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기에서 느끼는 허탈감을 덜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면 이거 4개는 북한 몫이다 하고 다시 이리 돌아가야 합니다 완벽한 우주 상징을 국기로 가져야지 왜 반쪼가리만 있는 우주를 갔습니까? 이것도 지금식으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12분의 1, 24분의 1로 구성을 해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국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복귀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야 지금 태극기 4개도 그리기 힘들어 죽겠는데 저거 어떻게 그리냐? 대단히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외로 쉬워요 복귀 8개는 일단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진내 내려와서 여기서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안에 4개는 양효가 있었고 이렇게 딱 올라와서 내려올 때는 음효가 4개 있었죠 마주보는 효는 항상 반대라 해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이쪽이 남쪽, 따뜻한 쪽이니까 양효를 3개 그리고 음효를 3개 그리고 여기는 반반이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양효를 3개 그리는데 같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네가 양보해야 되겠다 하늘이니까 그래서 이태택 일건천, 이태택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 다 음효라야 되는데 이거랑이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양효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됐지 않습니까? 뭐 일건천, 이태택, 건삼년 그 다음에 이게 이태택이니까 택상절 앞에 게 끊어지고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원리만 알아도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태극기만 그려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존에 친숙한 태극기를 그려놓으면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반드시 현재의 국기보다는 이것이 더 완벽한 우리 문화의 상징 국기다 저는 꼭 제가 주장을 하고 제 뜻이 이루어지고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불완전한 태극기를 볼 때마다 그리고 이 태극은 최대한 지금 디자인에 가깝게 똑같이 그려놓은 거죠 이렇게 하면 별로 저항감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제대로 공부했다고 하면 국기는 저런 국기를 가져야 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늘 공부를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하늘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